닥터 이방인 출연 후 안방극장의 대세로 떠오른 진세현이 가을 패션 트렌드를 공개했습니다. 안녕하세요 생방송 스타 뉴스 시청자 여러분 진세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트렌치코트를 입고 가을 여자로 변신한 진세현. 여름 패션 팁을 전하기도 했는데요. 역시나 여름에는 선글라스인 것 같아요. 그냥 조금 편하게 입어도 선글라스 하나 착용해주면 조금 그래도 멋스러워 보이니까. 진세현은 핫팬치에 하얀 레이스 블라우스와 재킷을 받쳐 있는가 하면 미니스커트에 빨간색 재킷을 입는 등 다양한 가을 패션을 선보였는데요. 진세현은 초신성의 멤버들과 함께 일본 멜로 영화 사랑만의 언어에 출연하기도 했었는데요. 가을 패션을 미리 전해준 진세현. 앞으로의 멋진 연기 활동 역시 기대하겠습니다.